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더뉴모아비 5인승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인데 말도 안되는 가격 또 갖고 왔습니다 빨리빨리 문의 주셔야 됩니다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090만원입니다 2,090만원 뭐 이렇게 싸냐고요? 허위 매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다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래? 그건 좀 이따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시죠 완전 무사고나 굉장히 깨끗해요 범퍼구, 본네트구, 그릴, 라이트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크롬이 깨끗한 거 보세요 관리 굉장히 잘했죠 풀옵션이에요? 이거 어라운드 뷰도 있고 자 축구방 센서도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다 달려있습니다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아주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자 드렁크 뒤 범퍼 뭐 하나 까짐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오른쪽도 문콕도 없네요 아 좋습니다 멋지네 대형 완전 대형 모아비 안에 내부에 프레지던트거든요 옵션 모모인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나파가죽이에요 나파가죽 브라운 시트에다가 메모리 시트 전통 시트도 달려있고 약간 여기 색이 변질이 있네요 그다음에 추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4륜 달려있고요 버튼 시동 룸뮬러 하이패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까지 썬우프도 있어요 썬우프도 아 여기도 좀 뭐가 묻어있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어라운드 보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작동 잘 되고요 양쪽 열선이 다 달려있어요 이게 프레지던트 옵션이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왜 싸냐 키로수가 좀 있어요 21만 7691키로 21만 키로 풀옵션 완전 풀옵션 워크인 시트도 잘 작동되고 있고요 21만 탄차 치고는 소리도 시끄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뒤에 열선도 있고 이렇게 가죽 장거리만 타가지고 굉장히 키로수만 늘어났지 어떤 조금의 생활의 흔적 빼고는 다 완벽한 모습입니다 트렁크 5인승이에요 이 차 5인승 5인승이고 이런 데 좀 까짐이 있네요 이런 데 좀 까짐이 있고 이쪽은 없고 생활의 흔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새 차처럼 신차처럼 되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더 뉴스 모아비 4륜 풀예지던트입니다 자 풀옵션이고요 키로수는 21만 정도 탔고요 버튼 시동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까지 등등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 모아비를 제가 2,0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